네, 반갑습니다. 제 홈페이지입니다. 유튜브 홈페이지인데 여기 설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 원 OES고요. 여기에서 지금 461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원 에코 시스템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원을 중심으로 금융혁명이 전개되고 있으며 2024년에 출범할 것으로 전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카 암호자산시장기본법을 2023년 6월 9일 광고에 개시하였고 2024년부터 6월 30일 시행하게 됩니다. 핀란드 법률 실사를 통하여 합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에는 원 보야지, 생활건강에는 원 비타, 외환거래에는 원 포렉스, 그리고 쇼핑몰 디윌쉐이커, 교육원 아카데미, 자선에는 원 쉐리티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가 원 에코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원은 화폐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곧 챔피언의 자리 정상에 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원 OE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원은 화폐, 화폐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원 에코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과 금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유튜브 영상 홈페이지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투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